신발에 사용되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의 6대 도시에서 팔리고 있는 음식을 형상화한 사이즈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신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솔부터 아웃솔까지 기본적인 SUV 박스 포설박스 이 신발 하나로 지금까지 나온 신발들을 컬러감이나 소재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듯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재밌는 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SB 덩크로우 스트리트호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요 2021년 차이니스 뉴욕팩 중 하나인데 작년부터 덩크가 유행이다 보니까 올해는 차이니스 뉴욕팩 중에 덩크가 포함이 됐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인 제이슨 덩하고 나이키 SB하고 콜라볼한 그런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좌우 컬러도 다르고 소재 디테일 모든 부분이 다른 신발입니다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중국의 6대 도시에서 팔리고 있는 음식을 형상화한 그런 디테일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또 재밌게도 봤습니다 신발을 재밌게 봤다는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뭐 자수가 사용이 됐고 그리고 프린팅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패브릭 소재가 사용이 됐고 가죽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패브릭이나 가죽 소재에도 프린팅이 사용된 게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가죽 같은 경우는 광택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 가죽도 스웨이드 가죽이 있고 또 일반 가죽이 있고 그리고 또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가공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양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털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뭐 컬러감 같은 경우도 화이트에서 뭐 레드, 옐로우, 블랙 뭐 거의 모든 컬러가 다 들어간 느낌 이 신발에 사용된 소재나 컬러감을 하나씩 빼면 굉장히 많은 신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과장되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신발 하나로 지금까지 나온 신발들을 컬러감이나 소재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듯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재밌는 신발입니다 이미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잡스럽고 난해 보였는데 실제 상품은 좌우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컬러감부터 서로 충돌할 것 같은 소재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고요 실제 상품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프린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음식이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정확히 제 스스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발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우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무결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젓가락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를 가공해서 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도 결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이제 양고기의 적신 빵 조각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옆전 같은 경우는 자수로 되어 있고요 지금 뒷부분에 이 식자는 좌우 모두 동일하게 자수로 된 식자가 있습니다 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스웨이드를 가공을 해서 털실 같은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콩스프의 색감이나 질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도통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설명하기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이해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은 그렇고요 지금 이 스우시 같은 경우는 거위나 오리고기를 걸어두는 고리를 나타낸 거고 타조가죽 느낌의 이 부분은 거의 껍질구이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혀 이해를 못했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식자에 자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가 다른 슈레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 개씩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두 가지 컬러가 더 있는데 총 네 가지 컬러 네 개의 슈레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슈레이스 같은 경우는 중국 정통 향신료를 나타낸 그랜 컬러라고 합니다 지금 인솔도 디자인이나 컬러가 다르고요 이 아웃솔도 컬러가 좀 다릅니다 이 아웃솔도 이 아웃솔도 사이즈 같은 경우는 발볼 없는 분들은 그냥 반업 정도 하시면 편하게 신을 수 있고요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업 하시면은 무난하고 편안하게 그냥 신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 놓을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다양한 소재나 뭐 디테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